아... 야 환승이 나 진짜 후회 많이 했다 널 아프게 한 거 꼬였다고? 나 때문에 널 만난 거 후회했다는 말 사실은 그 반대야 나 요즘 되게 행복해 애들 가르치는 게 너무 싫어 아... 그게 다 네 덕이야 네가 있어줘서 새로운 꿈도 생겨고 환승이! 좋은 친구들도 많나고 선생님도 되고 네가 옆에 있어줘서 이렇게 바뀐 거야 대책 없이 살 뻔한 놈 네가 사람 만들어 줄 거야 내 인생에 불쌍 날 따라줘서 고맙다 환승이 나 아직도 너 좋아해 넌? 우연아 나도 너랑 있으면 편하고 좋아 근데... 그래서... 너 지금 어릴 때 감정을 붙잡고 나한테 고집 피우는 거야 나 네가 생각하고 바라는 어릴 때 그 여자가 아니라 I don't know I don't know 세상의 반은 여자다 세상의 반의 여자는 뭐예요 네가 아닌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냐 시집이라도 하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Higher Republicans 보다 people 아니면 어떤 왆onnen